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유리조각이나 칼 등 실제와 똑같은 소품들이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곤 하는데요. 이 같은 특수효과 소품을 만들다 군에 입대한 뒤 군 교육용 소품을 만드는 명물로 탈바꿈한 육군 32사단 이태욱 병장을 우리 부대 명물에서 만나봅니다. 도면에 나온 길이에 맞게 자르고 붙이고를 반복하니 어느새 총의 몸통이 뚝딱 완성됩니다. 이 병장이 만드는 것은 바로 실제와 똑같은 소총으로 과거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보던 적의 무기와 잠수정을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군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 잠수정이랑 반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각 소초에 뿌리는데 해안 경계다 보니까 잠수함을 보고 식별을 하거나 그렇게 도와주는 교보제용으로... 아버지의 영향으로 모형 만들기에 취미를 갖게 된 이 병장. 자신이 만든 모형이 블로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영화 밀정과 드라마 미세스캅 등 입대 전부터 유명 영화와 드라마 소품 제작에 참여할 만큼 일찍이 인정받은 명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못 놀아주시다 보니까 좀 미안해서 그런지 좀 물건 새총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놀고 하다 보니까 저도 흥미가 생겨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 후 처음에는 동기가 없는 외로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이 병장. 그의 재능을 알아본 지휘관 덕분에 전우들을 위한 교육용 소품을 만들 기회가 주어졌고 개인 정비 시간과 주말 자유 시간까지 반납하며 솜씨를 마음껏 갈고 닦았습니다. 무려 12시간을 투자해야 한계를 겨우 만들 수 있지만 부대 장병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이 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적 반 잠수함이라든가 적 항공기 등이 항상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고 교육이 됐었는데 이 병장의 손재질을 위해서 실지 모형이 만들어져서 교육이 되다 보니까 저의 임무수행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밤을 새며 전우들을 위한 교육용 장비를 만드는 이 병장의 모습은 다른 전우들에게도 귀감이 됐습니다. 이제 제대를 코앞에 둔 이 병장은 제대 후에는 금속 재료를 통해 실물 크기의 전차를 만들어 후배 군 장병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포부도 밝힙니다. 지금 군에서는 포맥스랑 플라스틱으로 밖에 못 만드는데 나중에 전역해서는 나무랑 금속으로 전차 같은 실물 전차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고의 특수요가 소품 제작인이 되겠다는 이태욱 병장. 그의 꿈이 꼭 이뤄지길 국방뉴스가 응원합니다. 우리 부대 명물 김설희입니다.